안녕하십니까 송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피디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조그만 땅 하나 소개해드릴 거예요 사장님... 아 사장님이랜다 소장님 뒤에 저 뒤에 산 보이세요? 저게 아마 산방산이겠죠? 네 우리 이피디는 산방산이 보이는데 저 송소장은 토지 개발하고 있는 게 보이네요 아 그것도 보입니다 주택... 전원주택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렇게 돌담 공사를 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소개해드릴 땅은 이 땅이 아니고 아니고? 반대편 땅입니다 자 이쪽으로 가볼까요? 옆에 큰 건축물도 있고요 여기 도로에 이렇게 인접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이세요? 아 날씨가 비가 쏟아질 것 같습니다 여기 혹시 돌담 쌓아진 데인가요? 오늘 소개해드릴 토지는 이 토지입니다 음? 와 이 경계로 보이는... 여기까지요? 기반이 다 된 건가요? 네 일단 기반이 되어 있죠 전기수도 다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목이 대지예요 오 그럼 아무 때나 하셔도 되겠네요 네 일단 건축허가를 받으셔야 되긴 하지만 대지이기 때문에 농지 전용비라든지 그런 게 들지 않는 그런 땅이 되겠고 대지이기 때문에 법인도 매입이 가능하시고 타지역분도 그냥 매입이 가능하시고 관리도 안 하셔도 되는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소장님 경계가 여기 담이 있잖아요 이렇게 담이 있는데 어디까지인 거예요? 저 불꽃사아지인데? 아니면 저 나무 있는데? 어디까지예요? 오늘의 송 소장의 1분 정보 오호 정확한 경계는 측량을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무조건 정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상하기로는 이렇게 돌담이 쌓아진 돌담이 쌓아진 부분이 경계로 보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물어보시겠죠 여기는 지금 들어가는 길이 없는데 어떻게 들어가냐 말씀을 하실 거예요 이만큼 허무시면 되잖아요 차 들어갈 수 있는 만큼? 네 돌담은 밀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럼 이 앞에 여기도 서비스 공간처럼 쓸 수 있겠네요? 그렇죠 지적도 상으로는 뭐 한 이쯤이 도로예요 그렇죠 근데 그냥 내 집 주차장처럼 사용하셔도 나라에서 아마 뭐라고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지금 보이시는 데를 입구를 삼으시고 그 다음에 안으로 들어가시면 되는데 바닥이 다 돼 있어서 옆에는 텃밭처럼 꾸미실 수 있겠어요? 물론 까구 다시 하셔야 돼요 기초를 하셔야 되니까 그렇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일단은 기본 형태는 다 갖추고 있다 봐도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의 장점이 여기가 영어교육 도시가 금방 가거든요 차로도 얼마 안 걸려요 1, 2분 정도면 갈 수 있는 그 불행서몰 아시아 학교에 차로 한 1, 2분이면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런 곳에 위치한 이렇게 작은 땅들이 사실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땅들 이 동네에서는 꽤나 희소성이 있는 땅입니다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주변에 뭐 다 논밭인 줄 알았는데 저렇게 개발도 되고 있죠? 그러게요 생각보다 차들도 많고 도로에 인접해서 왔다 갔다 하시기 좋으시겠어요 조그만 하나의 마을이 형성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산방산 뷰도 보이고 바다 뷰는 한 3층 지으면 나올 수 있게 하하하하 아무튼 여기는 막히는 게 없이 시원합니다 네 오늘 선선한 날인데 바람까지 살랑살랑 부니 굉장히 기후 조건도 괜찮은 그런 곳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영어교육도시는 사실 곧자왈을 밀고 지은 거잖아요 사실은 영어교육도시 자체 내가 거긴 전부 다 곧자왈이었어요 거기를 밀고 지은 거여서 그만큼 제주도의 숨구멍이 살아있는 동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후 조건도 상당히 괜찮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매물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가 되겠고요 토지 면적은 256제곱미터 77평입니다 지목은 대지예요 그래서 타지역뿐 법인 매입하실 수 있고요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건폐율 40% 용적률 80%가 나오고요 조용한 10세권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산방산 조망이 보이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건축허가도 가능한 토지고요 도로폭은 약 4미터가량이 되겠습니다 전기하고 상수도 토지 앞에 되어있고요 여기서 버스정류장이 걸어서 4분이니까 멀지 않은 곳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랭서몰 아시아 국제학교죠 그리고 서광초등학교 제주 신화월드 그리고 유명 관광지인 오설록 모두 다 차로 5분 이내에 가실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가까운 해안가인 용머리 해안이 차로 10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공원에서는 차로 45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네요 네 괜찮습니다 이 동네 이 정도 땅값이면 저는 찾아본 봐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국제학교와 가깝게 위치해 있는 그것도 대지 건축이 가능한 그런 토지가 이 정도 금액이라는 것은 확실히 매력이 있는 그런 상태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제학교 인근의 조그마한 어떤 전원주택 부지를 생각하셨던 분들은 요토지 한번 눈여겨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궁금증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저 송소장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 송소장이 아주 성심성의껏 친절하게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에 위치한 국제학교 인근의 소형 전원주택 부지 매물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